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그지같은 질투심에 대한 이야기 두 개 가지고 왔는데요. 그 혼미함의 농도를 따지면 제가 조금 전에 올렸던 그 교도소 쓴이 있죠. 걔를 훨씬 상위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두 번째가 그래요. 그럼 봅시다. 제목 오직 딸만 이뻐하는 남편 옛날에는 내가 훨씬 더 이뻤는데 자꾸 이러니까 딸아한테 분노와 질투심이 생겨요. 정말 얘만 없었으면 모두가 다 좋았을 텐데. 첫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삼촌의 여친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여자고요. 이제 41살인 우리 막내 삼촌 때문에 글을 쓰는 겁니다. 옛날에 엄청 어릴 때부터 저를 되게 이뻐해졌고 용돈도 잘 주던 저한테는 정말 좋은 삼촌인데요. 특히 다른 삼촌들에 비해서 나이차가 적다 보니까 마치 그냥 큰오빠 그런 느낌으로 되게 편해요. 말도 서로 반말하고요. 물론 지금이야 삼촌이 직장 때문에 타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본인 혼자만 서울에 있죠. 우리는 부산이고요. 명절 포함해서 그래도 1년에 한 6번 정도는 내려왔거든요. 또 삼촌 올 때마다 온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작년부터는 이게 잘 안되는 거야. 왜냐하면 바로 저희 삼촌한테 여친이 생겨서 그런 건데요. 이 여자가 생기면서부터 점점 부산으로 내려오는 횟수가 확 줄더라고요. 이제는 많아봤자 3번이야 거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제가 비록 말은 안했지만 속으로 되게 싫었거든요. 그러다 바로 며칠 전 삼촌이 여친을 부산에 데리고 왔어요. 결혼한다고 그것 때문에 인사드린다고 처음으로 두 사람이 같이 온 건데요. 이때 가족들이 저 빼고 그러니까 할머니랑 아빠 엄마만 본다고 하더라고. 아니 내가 남도 아니고 조칸데 그냥 같이 나갔거든요. 왜 나를 말려? 그랬는데 하시 역시나 마음이 안 들어요. 서울이 고향이고 쭉 서울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냥 말투도 그렇고 웃으며 말하는 것도 뭔가 여우 같고 이런 느낌 팍팍 들고요. 또 나이도 30대 중반이면서 한참 어린 저한테까지 꼬박꼬박 존대를 쓰는데 이게 남들 보기에 언뜻 보기에 예의를 갖추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겠지만 저는요 글쎄요 이런 모습들 그냥 다 가식으로 보였거든요. 아니 내 나이가 한참 어리다는 것지도 뻔히 알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존댓말을 끝까지 해? 나 진짜 이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자리 끝나고 제가 엄마한테 엄마 아까 그 여자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랑 아빠는 그래 좋은 사람 같더라 이러더라고요. 또 할머니도 그래 마음에 든다 이러는데 나는 진짜 싫어.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런데 엄마는 이런 저한테 그러더라고. 너 삼촌한테 그런 말 절대 하지 마라 이러는데요. 아니 말하면 안 돼요? 이게 오바냐고. 내가 뭐 남도 아니고 삼촌 조카고 가족인데 왜 안 되냐고. 하나 더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 뭐야 이거. 이런 것도 시자질로 봐줘야 되는 건가? 아니 니깐 열이 뭐 마음에 안 들면 어쩔 건데. 해보든가. 야 너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친인척이라고 하는 거야. 쳐 나대지 말고 니 삼촌 앞길 막지 마라. 조 터지기 전에. 아이고 또 반말했으면 이게 또 언제 봤다고 예의 없이 반말하냐면서 난리치고 욕하고 그랬겠지? 아우 쓴이한테 남자 형제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니 삼촌 여친한테도 이랄지를 떨어대는데 나중에 찐 신호이가 되면 이혼 사유 제공자 될 확률 2억 퍼센트야. 오빠는 남동생이 없길 바란다. 이 새끼 이거? 진짜 24살 맞나? 혹시 14살 아닌가? 달랄랄랄랄. 삼촌이 오는 횟수가 줄어든 용돈도 같이 줄어든 결혼하면 당연히 더 못 챙겨줌. 삼촌 여친 싫어. 백. 아유 철닭선이 없다. 겁나 없어. 마치 삼촌 돈이 지돈이라고 단단히 착각 중인 게 훤히 보이니까 더 그지 같니. 지 때문에 결혼 못 해가지고 삼촌이 혼자 살면 그럼 나중에 삼촌 늙어서 외롭지 말라고 매일매일 네가 찾아가서 말동무 해 줄 거야? 아니잖아. 삼촌 인생 망치려 드는 게 마치 돈의 눈만 악기 같다. 진심이야. 야 이 미친. 야 니가 뭔데? 너 뭐 되냐? 니가 딸이야 뭐야? 진짜? 아니 지가 뭐라고? 삼촌 인생에서 지는 고작 해봐야 모래 한 알 정도? 아니 그 일부도 안 되는 꼬라지에서 뭔 난리를 치겠다는 거야? 맘이 안 들어? 그럼 지금 당장 나서서 소리치고 오지게 반대를 해. 보다 적극적으로 말이지. 그래야 얼른 손절을 당하지. 야 얘 때문에 삼촌이 여친한테 차이고 그 길로 바로 귓사대기 후리면서 머리채 확 잡아채면 진짜 꿀잼이겠다. 야 꼭 해라. 반대를 하란 말이야. 나이 어리다고 반말했으면 또 처음 보는데 반말했다고 난리쳤을 거고. 그걸 누가 모르냐? 딱 보이는구만 너. 아니 니가 뭔데? 그 여자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딴 소리를 해? 너 뭔데? 야 이거는 삼촌을 그냥 개호구 ATM 지갑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게 완전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미치겠나 보네. 아니 미친 거 맞네? 어 맞아. 응? 뭐야 이거? 혹시 삼촌이 남자로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질투를 하는 거냐고. 아유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딸내미 대가리가 너무 딸려가지고 집에 혼자 둘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나갔더니 삼촌 좋은 일에 똥을 쳤싸고 앉았네? 야 꼴갓도 진짜 가지가지한다 정말. 나이를 14살도 아니고 24살치기나 처먹고 이렇게도 똥오짐을 못 가리나 그래? 도대체 어딜 봐서 너랑 몇 살 차이 안 난다는 그런 걸로 소리를 하는 거야? 뭐? 가식이라고? 아니 그럼 너는 처음 본 자리고 결혼해도 그냥 남인데 거기다 애도 아니고 성인한테 반말을 하겠니? 아유 너무 무식해서 내가 이런 말 해줘도 아무 소용없겠지? 그냥 됐으니까 쳐나대지 말고 가만히 찌그러져 있어라. 도대체 니가 뭔데 거기다 입을 털겠다는 거야? 삼촌 걱정은 잡아두고 나중에 누가 너 같은 걸 데려갈지 니 걱정이나 하고 살아라. 아 사람들 잘 팬다니까?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게 몸통이에요. 원제 딸은 보물 1호 나는 그냥 아내 안녕하세요. 중학생 딸내미 하나 키우는 아줌마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어쩌다 남편 핸드폰으로 보게 됐는데 딸은 보물 1호에 하트를 3개나 붙였으면서 저는 그냥 아내 이렇게 덩그러니 하트도 하나 없어요. 평소에도 딸내미 엄청 좋아하고 생일이나 그 외 기타 무슨 기념일 그런 거 있을 때마다 한 1주, 2주 전부터 파티를 한다니 어쩌니 막 설치면서 아내인 제 생일은 별거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외식하고 선물 주고 돈 주고 케이크 이러고 끝이야. 그냥 형식만 챙겨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옛날에 육아는 많이 해줘서 애 어릴 때 저 혼자 커피를 마신다든지 친구들이랑 당일로 여행을 간다든지 카페를 간다든지 이런 것들 큰 걱정 없이 할 수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남들은 좋은 아빠다, 좋은 남편이다 이러면서 부럽다고 칭찬 일색이지만 저는요 솔직히 늘 외로웠어요. 제가 없어도 저 둘만 있어도 너무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였거든 보면 볼수록 왠지 기분이 씁쓸하고 소외감 들고 그래요. 이런 거 분명 나쁜 거겠죠. 근데 사람 마음이 그래요. 내 딸인데도 질투심이 생기고 근데 또 그래 딸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얼굴이 예쁘고 하얘가지고 학교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아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딜 데려가나 다 이쁘다, 인형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남편도 딸한테 아이고 우리 딸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런 말 많이 해주는데 나한테는 안 해줘요. 연애 때는 오지게 많이 해줬거든요. 이젠 안 해줍니다. 딸한테만 이쁘대요. 솔직히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내가 질을 낳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살이 처지지도 않았을 거고 또 이만큼 늙지도 않고 몸도 안 상하고 예쁘다는 말 당연히 제가 많이 들었겠죠. 이런 생각이 맨날 들어요. 뭐 그럽니다. 지금 딸을 보고 있으면 옛날 젊었을 때 제 모습을 너무 많이 닮아가지고 막 이상한 그런 시섬도 올라오고 차라리 이럴 거면 아들이라도 하나 더 있어가지고 그랬다면 제 마음에 이렇게까지 비참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자꾸 들어요. 뭐 그냥 그렇다구요. 하소연입니다. 아니 우리 남편 폰에도 다른 딸내미 하트 두개 나는 그냥 마누라. 이게 뭐 어? 이게 질투식이나 할 일이야 이 옆엔내야? 아니 무슨 모르는 옆집 아줌마도 아니고 니 딸이고 혈육인데 뭐가 문제야? 게다가 따지고 보면 나는 남이고 딸내미는 지자식인데 문제 돼? 막줄 하긴 그래요 남보다는 나를 닮으면 애가 더 좋긴 하겠지 잘 나가다 마지막줄 너무 웃긴다 의미심장하네요 쿨해요 아줌마 아니 무슨 미친 소리를 정상인인 척 코스프레 해가면서 쓰고 자빠졌어? 응? 그러니까요 미친 소리도 정도가 있지 읽는 내내 미관에 주름이 딱 잡히네 남의 집이래 이렇게 짜증나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야 뭐야 이거 딸한테 질투하는 미친 엄마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듣긴 했는데 멀지도 않네요 바로 여기 있었구만 아니 근데 아들은 또 왜 아들 낳으면 더 심해질 사람이야 아줌마는요 이런 것들이 아들 낳으면 폰에다가 내 남자 이지랄 인스타 가보면 진짜 가관도 아니죠 확질로 올라옵니다 그렇죠 아들은 내 남친 내 남자 남편은 전남친 이러고 아들 낳으면 아들을 지남편 대형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어우 소름두다 딸한테도 이러는데 아들 낳아서 며느리 보면 질투 대폭발할 거고 아예 대아놓고 며느리 뜯어먹으려 하겠지 어우 딱 보인다 아니 우리 엄마는 내가 뭘 먹든 또 뭘 입든 항상 더 무조건 맛있고 좋은 것만 챙겨주던데 이 아줌마 개소름이네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다 부모가 되는 건 아닌가 봐요 아니 세상에 어떤 미친 엄마가 자기 딸을 질투하냐고 딸이 학교에서 이쁨을 받고 또 어딜 가든 이쁘단 말을 들었으면 이거는 질투를 할 게 아니라 엄마로서 더 행복하고 기분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반대로 딸이 못생겼으면 그걸로 지 자존감이나 채웠겠지 아줌마 뻔해요 아우 진짜 진심으로 소름돋아 이거 보니까 우울증 같은데 그 병도 참 더럽게 들었네 이 아줌마 또라이야 아니 남편이 남도 아니고 내 새끼 내 딸을 아끼고 육아에 적극적이었다면 이거 정말 좋은 거 아닌가 육아 참여 안 하고 지 마누라한테 애정표현도 안 하는 남자도 얼마나 세고 셌는데 그리고 하나 더 갑자기 뭔 또 뜬금없는 아들 탈행이야 뭔데요 아들 있어봤자 자식 차별이나 오지게 하고 나중에 그 아들 결혼하면 며느리 잡아먹을 거잖아요 이 올가미야 아줌마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당장 병원에 가세요 우리 아빠도 엄마는 그냥 꽁꽁이 엄마 이거고 저는 이쁜 내 딸 이렇게 돼 있다고요 아니 나뿐만이 아니라 내 친구들 보면 다 비슷비슷해 미친 거 아니야 만약 우리 엄마가 아줌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 진짜 오만 장이 다 떨어질 것 같아 이딴 것도 엄마라고 어? 내가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건데 이거 주작이길 바란다 옛날에 이거랑 비슷한 사연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들을 남편처럼 생각하는 아줌마들이 있고 또 딸을 질투하는 아줌마들이 있다 이런 이게 이게 가능하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내 속으로나 내 새끼인데 이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건가 참 그지 같네요 그죠?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네요 이거는 한 번 해봐요 한 번 해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